전성기씨 대화해요 기운이 팔팔 넘치는 개그맨 김민기씨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민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전성기씨 대화하여 너무 힘있게 외쳐주셨어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요즘에 코미디 빅리그 그거 맞나요? 거기서 많이 많은 분들께 웃음을 주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우리 당신의 전성이 오늘 청취자분들께 새롭게 함께 하셨으니까 오늘 인사 말씀 한마디 나눠주셔야죠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민기라고 하고요 현재는 홍유나씨 남자친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또 여자친구를 자랑을 하고 계십니다 방송을 통해서 이 개그맨 홍유나씨의 남자친구로 알고 계신 분들 참 많아요 네 많이 알고 계세요 이 홍유나씨하고는 어디서 만나신 건가요? 프로그램 하시면서? 네 예전에 우찻사 프로그램 하면서 그때 같이 코너하다가 눈이 맞았죠 아 눈이 맞아서 네 네 마음도 지금 잘 맞고 계시죠? 엄청 잘 맞고 있죠 엄청 잘 맞아요? 오랫동안 만남을 유지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얼마나 되셨죠? 이제 9년 차 들어갔어요 이제 한 2956일 어머나 세상에 날짜까지 또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네 그래서 올해 11월에 결혼 예정이라는 얘기 들었는데요 맞아요? 네 맞아요 준비는 잘 돼가고 있죠? 네 그 선배님들이 결혼하신 선배님들이 결혼식 준비할 때 절대 의견을 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네 유나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척척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너무 부럽습니다 이렇게 또 결혼 준비할 때가 많이 설레죠 바쁘긴 하지만 그런데 지금 11월이니까 이제 6, 7, 8, 9, 10 얼마 많이 남은 것 같아도 시간이 또 금방 지나가요 아 그래요? 네 그럼요 훌쩍 지나가거든요 자 그래도 홍인아 씨한테 다 맡긴다 하더라도 챙길 게 많이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함께 잘 꾸려나가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9년 동안 이렇게 열애를 하고 계신데 이제 곧 결혼도 하시겠지만 중간에 티격티격 한 적은 없어요? 별로 있을 것 같아요 있죠? 네 한 3번 정도 4번 정도 싸웠던 것 같아요 아 그거밖에 안 돼요? 네 그렇게 뭐 오 그러면 3, 4번이면 큰 건으로 티격티격 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엄청 크게 싸웠죠 아 그래요? 네 이제 아주 사소한 걸로 오늘 저희가 주제로 삼은 이런 옷 입는다라거나 외모 치장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는 별로 안 다투시나 봐요? 아니요 지금은 거의 모든 옷을 유나가 사다 줘요 아 그래요? 네 그 속옷까지 양발까지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노란색 티에 노란색 바지에 노란색 신발에 노란색 가방을 맨 적이 있어요 제 딴에는 되게 예쁘다고 입었는데 그때 유나한테 많이 혼났어요 단무지냐고 막 되게 많이 혼났어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민기 씨는 홍유나 씨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꾸미고 다니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반대로 홍유나 씨 스타일은 다 마음에 드세요? 우리 민기 씨는? 가끔 좀 노출이 있는 옷을 입으면 좀 신경 쓰이더라고요 아 그 외에는 괜찮고 네 네 남자들은 대부분 자기 여자친구는 그렇게 노출이 있는 옷 입는 거 대부분 다 싫어하더라고요 네 네 좀 약간 속으로는 다른 여자들이 그렇게 입는 거 좋아하면서 그런 거죠?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? 그분들도 좀 가려쓰면 좋겠어요 그렇습니까? 네 네 네 아무튼 오늘 제가 자꾸 왜 이 외모 옷차림 얘기를 하냐면 잔성기 씨 그 엄마와 아들 모자가 옷 때문에 신경전을 벌인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좀 꽁트로 꾸며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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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얘 왜 이렇게 자꾸 엄마를 찾아 왜 왜 엄마 내 바지 못 봤어요? 왜 무슨 네 바지 뭐 청바지? 그거 빨아서 네 방에 걸어놨잖아 아니 그거 말고요 빨간색 바지요 그 빨간색? 아니 그거는 왜 아 지금 약속이 있어서 입고 나가려고요 세탁기 넣었어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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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너 그 청바지 안 입었으면 좋겠어 아우 아우 근데 왜 없지? 분명히 지난주에 입고 여기 나도 없는데 야 난 진짜 그 청바지 그 빨간 바지 진짜 별로야 그리고 너 남자애가 그 빨간색 너무 튀지 않니? 그런 거 그렇게 입고 다니면 주변에서 너 이상하게 봐 야 제비도 아니고 빨간색 바지가 뭐니? 빨간색 바지가 어? 왜? 난 좋기만 한데 아유 도대체 그런 바지는 어디서 사는 건지 너 그거 입고 나갔을 때 걔 네 여자친구 걔가 아무 말도 안 해? 여자친구? 어? 어? 상큼하고 좋다 그러던데? 상큼하고 좋다고? 아이고 진짜 콩깍지가 쉬웠어 쉬웠어 그 놈의 콩깍지는 언제 벗겨질까? 아이고 올해도 간다 얘 야 조금만 더 지나봐 당장 그거 그런 바지 입지 말라고 그럴 거야 그거 엄마 우리 8년 넘었거든 근데 무슨 콩깍지야 엄마 내 바지 버렸어? 버린 거야? 아니야 버리긴 왜 버려 버린 게 아니고 사실 그거 그 저기 뭐지 아빠 셔츠랑 세탁기에 같이 돌렸거든? 근데 그 빨간색이 그냥 번져가지고 물 두고 난리가 났잖아 그래서 아빠가 셔츠 버렸다고 그 바지도 당장 갖다 버리라고 소끼소끼 질러가지고 엄마가 저기다 숨겨놨어 아 그러니까 그걸 왜 흰 셔츠랑 같이 돌려요? 아 엄마 참 진짜 내가 단독 세탁해달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아빠 셔츠는 내가 하나 사드릴 테니까 빨리 바지 좀 줘봐요 아휴 빨래를 해도 이래 해 야 그럼 네 빨래 네가 하고 다녀 아휴 진짜 그리고 그 빨간색 바지 진짜 이상하다니까 아 그 바지 제발 입지 좀 마 아 이게 뭐야 도대체 이 빨간색이야 아휴 야 이거 입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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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엄마 이거 뭐야 이거 아저씨 바지 같은데 이거 아빠 거 아니에요? 아니야 야 사이즈를 봐라 그게 아빠한테 맞겠니? 엄마가 어제 마트 갔다가 아휴 너무 이뻐서 그리고 가격도 좋아서 하나 샀지 이거 우리 아들이 입히면 딱 잘 어울리겠다라고 한번 입어봐 너한테 너무 잘 어울릴 거야 엄마 돈 아깝게 이런 걸 왜 사요? 그 돈 나를 주면 내가 더 예쁜 옷 사 입을 텐데 아 이건 진짜 아니다 엄마 이거 진짜 진짜 별론데? 야야 입어보거나 얘기해 입지도 않고 그래 보는 거랑 입는 거랑 완전 다르대니까 옷은 입어봐야 아는 거야 어서 입어봐 엄마가 감각이 있잖아 믿고 입어봐 입어봐 아 알았어요 잠시만요 그래 그래 갈아입고 나와 빨리빨리 와 야 우리 아들 잘 어울린다 야 너무 멋지다 역시 너는 이런 스타일이야 너무 잘 어울려 엄마 이거 바지통도 어중간하고 색깔도 애매하고 아무리 봐도 이상한데 아유 안 이상해 안 이상해 엄마를 믿어 엄마 눈에는 너무 멋져 야 그게 딱 네 스타일이다 아우 역시 내가 잘 샀어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야 싼 걸 사도 이렇게 스타일이 좋은 거 사면 야 너 진짜 패셔니스타 같아 오늘 그거 입고 나가 그거 입고 엄마 나 이거는 내가 다음에 입을게 왜?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단 말이야 안 돼 아우 중요한 미팅이는 나 이런 걸 입어야지 무슨 미팅에 빨간 바지는 대고 이 바지가 안 돼? 야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엄마를 바보로 하니? 미팅 땐 이런 거 입어야 돼 엄마 나 진짜 시간 없어 나중에 얘기 알았지? 엄마 근데 내 줄무늬 티셔츠 어디 써요? 나 빨리 갈아입고 나가야 되는데 아 또 무슨 줄무늬 티셔츠까지 얘 내가 무슨 세탁소야? 자꾸 뭘 찾으려 나보고 야야야 아우 말도 안 듣고 이쁘다고 찾아줘도 입지도 않고 아 네가 알았어요 네가 네가 아 난 몰라 아 엄마 네 우리 전성기 씨 모자에 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이고 단단히 삐치셨나 봐요 전성기 씨가 아 정말 애전 제 모습을 보는 것 같네요 그래요? 네 정말 민기 씨 그러셨어요? 부모님의 옷 간섭 많이 하셨어요? 아니요 유나가 아 유나 씨랑 예전에 제 옷을 막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때 옷이 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유나가 계속 입으라고 해서 입었었거든요 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여자친구가 원하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하는 스타일로 바뀌지 않나요 자연스럽게? 아 예 왜 대답이? 저는 약간 무조건 옷에 그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 자기만의 스타일이구나 네 무조건 어벤져스 그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무조건 옷에 그림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유나는 그걸 못 입게요 애 같다고 그치 오늘도 이제 이런 옷을 입어요 네 남박 이렇게 좀 스타일리시한 거 유나가 좀 추천해 주는 거 있는데 네 마음 같아서는 여기 그림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또 여자친구가 원하는 대로 또 이렇게 입고 다니시는 거 보니까 참 천생연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이제 어릴 때는요 저도 뭐 이렇게 옷 입고 나가면 엄마가 네 그 치마 너무 짧다 뭐 귀걸이가 너무 치렁치렁하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럼 그게 싫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런 잔소리를 해 주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네 요즘엔 조금 그래요 네 근데 연인 사이에서도 이제 특히 지금은 우리 민기 씨는 이제 유나 씨가 원하는 대로 다 이제 입고 다니고 또 유나 씨 스타일에 대해서는 별로 뭐 그렇게 없어요 뭐 없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짧은 치마 안 된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아까 우리 민기 씨 잠깐 노출이 조금 많은 것만 빼면 좋겠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 네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죠 네 거의 그렇죠 좀 굽 같은 거 안 실었으면 좋겠고 뭐 구두 높은 거? 왜요? 발목 접지를까 봐 염려해서 좀 불안불안하잖아요 어머 그거는 어머나 세상에 사랑의 마음이구나 어머 나는 그런 얘기 또 처음 들어요 다칠 것 같으니까 네 그럼 꼭 안 신었으면 좋겠다 와 홍유라 씨 정말 그런 거 안 신어요 그러면? 네 거의 단화 와 두 분은 서로의 말을 서로서로 잘 듣는 커플이네요 근데 사실은 커플끼리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 주변에서 못 봐요 혹시? 저는 가끔씩 보면 그런 것 때문에 특약형을 하는 경우 있더라고요 내 옷 내 마음대로 입는데 왜 자꾸 참겨냐 이러면서 맞아요 많이 봤어요 근데 거의 남자분들이 말씀을 해서 여성분들이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? 그리고 남자들은 여자친구나 누가 이렇게 배우자가 그거 이상해 그렇게 입지마 이렇게 입어 그럼 대부분 따라가는 편인가 봐요 그러면? 네 근데 보통 남자분들은 그냥 여성분들은 남자분들한테 옷에 대해서 얘기 안 하시는데 남자분들이 먼저 얘기하잖아요 치마가 이게 뭐야? 근데 여성분은 되게 신경 쓰고 온 건데 왜 내 옷 갖고 이러지? 이러면서 싸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집에서 보면 저도 이렇게 우리 애들이 옷 조금 좀 자기네들 스타일을 입고 나가면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약간 좀 이렇게 찢어진 바지 이런 거 아니 찢어진 바지는 괜찮아요 저도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정말 엄마가 보기에 너무 저 옷 차림이 아닌데 조금만 좀 이렇게 절제했으면 좋겠는데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싸움이 돼요 맞아요 맞아요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간섭 안 하는 게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간섭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좀 한때 자기네들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절 있으셨죠? 유행이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저는 엄마한테 그런 말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똑같은 옷 좀 그만 입으라고 왜냐하면 유행이니까 안 빨고 계속 그 옷만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옷에서 냄새 난다고 그 옷 좀 버리라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면 유행을 따르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좋아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이렇게 가끔씩 보면 개성도 좋지만 좀 약간 좀 이렇게 약간 보편적인 옷 입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도 아직까지도 감을 잘 못 잡겠어요 근데 주변에서 입으라고 하는 대로 입으면 주변에서 이쁘다라고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입으면 주변에서 그러니까 유나가 입으라는 대로 입으니까 주변에서 되게 깔끔하게 입는다 옷 예쁘게 입는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니까 이렇게 입게 되더라고요 우리 민규 씨는 오늘 홍윤아 씨 없었으면 방송 못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유나 우리 유나 유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래요?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배우자나 자녀의 옷차림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좀 궁금해서 모아볼까 해요 그래서 재미있는 의견을 좀 부탁드릴게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예를 들어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죠 엄마의 말 듣는 게 좋아요 개성도 좋지만 엄마의 시선이 사회의 시선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아니면 애들이 젊을 때 입고 싶은 거 그냥 입게 놔주세요 그래야 밖에 나가서도 기죽지 않고 멋내고 잘 다닐 수 있어요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죠 배우자만 해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재미있는 의견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물점 0945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꾸미는 전성기 씨 대화해요예요 네 오늘 여러분께서 문자 주시는 동안 우리 김민기 씨 오늘 어떤 노래 갖고 나오셨나요 딕펑스의 요즘 젊은 것들입니다 그래요 함께 들어볼게요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수요일에 함께하는 코너 전성기 씨 대화해요 오늘은 개그맨 김민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기 씨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잖아요 유나 씨랑 거의 9년여간 지금 열애를 하고 있는데 유나 씨의 스타일은 다 마음에 든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네 완벽합니다 완벽까지 오늘 이 게스트 섭외 잘못한 것 같아요 우리 PD님 왜요 왜요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유나 빼면 방송이 안 됩니다 민기 씨가 어쩜 좋죠 다음에는 유나랑 같이 나올게요 네 좋습니다 홍대 홍인하 씨 스타일 다 좋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이거는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면 없어요 진짜 저는 그냥 노출 정도 그거 아까부터 노출 치마보다는 좀 바지 입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홍인하 씨가 좀 꾸미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그냥 자연스러운 멋을 좋아하시는 스타일인가요 꾸미는 거 좋아해요 사상한 거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나면 이제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좀 스타일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결혼하고 이제 또 설림도 하다 보고 물론 일도 하시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예를 들어 스타일이 좀 변하면 어떨 것 같아요 꾸미는 거 좋아하다가 좀 덜 꾸미고 화사하게 입다가 그냥 집에서 늘 그렇게 입고 그러면 그것도 예쁠 것 같아요 그냥 다 예뻐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유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쁘다 오늘 방송 정말 진행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약간 변해서 입으려고요 변해서 입을게요 어떻게 유나 씨에 맞춰서? 맞춰서 맞춰서? 네 진짜 큰일입니다 제가 왜 큰일이라고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청취자분들 의견 주신 것 가운데 네 55189님 네 김민기 씨 제가 TV를 잘 안 봐서 지금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요 정말 잘생겼네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실물은 더 초중하십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2989님 김민기 씨 축하드려요 홍윤아 씨 팬이에요 두 분 잘 사세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올해 11월 예정이라고 하셨죠? 네 11월에 또 결혼하신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축하 인사 전해 주시는 청취자분들 참 많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2989님께서 우리 영감님은 십 수년 전부터 등산복만 입고 다녀요 그 비싼 아웃도어를 편하다는 이유로 사철 갈아입으려면 속 터져요 아 근데 정말 등산복 패션이라고 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중년 연령층이 계신 분들이 이거 너무 좋아해서 사실 여행 갈 때도 이거 많이 입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해외에서 한국분들 아는 법이 등산복 입은 분들이 한국분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몰려 있으면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근데 물론 이제 이게 기능성이라서 편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이것만 입고 다니면 보기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저는 근데 제가 입어봤는데 진짜 편하더라고요 아 그래요? 그래서 제가 한 작년에 계속 여름에 등산복만 입고 다녔어요 네 그래서 진짜 시원하고 편하고 이거 정말 애찬론자예요 저는 등산복 애찬론자 그 중년의 남성들이 주로 하는 패션인데 우리 민기 씨가 벌써 했어요 근데 우연히 입어봤는데 정말 그 마성이에요 마성의 매력이 있어요 입어보면 네 근데 그럴 때 우리 홍윤아 씨는 뭐라고 안 해요? 그거 좀 버리라고 왜 계속 그것만 입냐고 네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나서 안 입고 계속 입어요 그럼 어머 그래도 별로 티격티가 안 해요? 네 이번 여름에 근데 유나 만날 때는 안 입고 유나 안 만날 때는 등산복 이번 연도에도 입으려고요 네 아니 편하긴 편하죠 등산복이 네 근데 제가 그렇게 패셔너블 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요즘에 뭐 잘 나오긴 한다 하더라도 등산복은 등산 다닐 때 입으셔야지 멋지죠 8344님 잔소리 해주면 허허 웃고 그냥 입고 나갑니다 부인 말 들어야 세상이 편해요 하셨어요 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그렇죠 네 주변에서도 많이 목격하시죠 이런 장면들 많이 보면 요새 주변에 결혼하신 분들 많으셔서요 정말 공감이 많이 되네요 그분들이 다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제 민기 씨는 이미 연애 시절부터 그렇게 허허허 하면서 여자친구가 입으라는 대로 입고 다니시니까 정말 편하신 것 같아요 세상이 편합니다 공감해요 네 그리고 8897님께서 어머님들 제발 가만 내버려 두세요 개성시대잖아요 우리도 HOT 시절 비닐 소재 같은 옷 많이 입고 통이 엄청 넓은 힙합바지도 입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개성시대고 근데 사실 자녀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엄마 말 안 들어요 정말 입고 싶은 대로 입죠 저도 안 입었던 엄마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뭐 옷 입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죠 입고 싶은 대로 본인이 예쁘게 느끼면 그렇게 입으면 기분 좋으면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다만 또 이게 또 너무 또 나이 든 사람 멘트 같은데 다만 남들이 보는 시선에 눈살 찌푸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게 그 기준이 또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물론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이 든 티낸다고 또 그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8645님 요즘 애들 입고 다니는 거 보면 묘하게 저 젊었을 때 생각나던데요 벙거지 모자도 그렇고 청자켓에 청바지 입은 것도 그렇고요 하셨어요 제가 어제 청자켓에 청바지 입었거든요 유행이 돌고 도니까 벙거지 모자도 가끔 쓰시나요? 아니요 저 모자는 잘 안 써요 저는 모자도 좀 쓰고 싶은데 이게 낯설어서 왠지 마음은 좀 쓰고 싶으면 조금 이렇게 다를 기분이 다를 것 같은데 낯설어서 선뜻 시도를 못해요 누가 자꾸 저 쳐다보는 것 같고 벙거지 모자 쓰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저도 좀 쓰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3674님 솔직히 우리 애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싹 벗겨서 새로 입혀 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도 한마디라도 하면 아침부터 싸움 날까 봐 무서워서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매일매일 참고만 있습니다 저도 이 심정 정말 공감합니다 정말 꼭 참고 있는 게 신간 편해요 한마디 잘못하면 괜히 서로 기분 나쁘고 아침부터 그렇다고 바꿔 입고 나가지도 않아요 근데 또 가끔씩은 또 기분 좋게 한마디 해주면 그래? 엄마는 이상해? 그리고 또 말 잘 들을 때도 있어요 컨디션에 따라 다른가 봐요 그리고 민기 씨 2989님 민기 씨 결혼하고도 아내 말 지금처럼 잘 들어주세요 그래야 가정이 편하고 통일이 빨리 옵니다 결혼해서도 두 분이 쭉 승승장구하세요 네 이분은 또 통일까지 염두에 두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옷차림 얘기를 하지만 가끔씩 저도요 어떤 때는 내가 입고 나갈 때 이렇게 애들이 한마디 해주면 아 그래? 이렇게 하고 애들 의견 따를 때 있어요 왜냐하면 좀 젊은 감각으로 입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이들 얘기 들으면 그래? 이러면서 좀 바꿔 입고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네 저는 요새 검색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오기 전에 이 청바지랑 어울리는 윗돌이 뭐 이런 거 검색해서 나와요 네 그리고 지금 오사님께서는 아무리 입고 싶은 대로 입고 다닌다 해도 중요한 일 있을 때는 엄마 아빠가 일러주는 대로 입는 것도 좋답니다 어른들 눈은 다 똑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? 네 공감해요 네 엄마 아빠 말씀 들어서 나쁠 거 하나도 없죠 네 가끔씩 보면 또 부모님 옷차림 간섭하는 자녀들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런 거 잘 받아들이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젊은 감각 이렇게 좀 갖고 갈 수 있어서 네 민기 씨도 부모님께 가끔씩 그렇게 얘기하는 적 있어요? 제 고등학교 때 엄마한테 엄마 옷 이상한데 라니까 엄마가 네 옷이 더 이상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거의 이런 걸로 싸웠던 것 같아요 엄마 그 옷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네 옷이나 버려라 이랬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저희가 옷 얘기는 했지만 간섭하고 간섭받고 라기보다도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좀 이렇게 멋지게 입고 다니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네 우리 민기 씨 오늘 처음 시간이어서 살짝 더 긴장하신 것도 같은데요 엄청 긴장했어요 그래도 유나시 생각하시면서 긴장 풀어주신 것 같기도 해요 네 두 분의 멋진 연애 좀 부럽기도 하고요 아무튼 오늘 좋은 시간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별말씀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전성기 씨 대화하여 개그맨 김민기 씨와 함께했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마칠 시간 다 됐습니다 내일 이 시간은 아쉽네요 오늘 끝곡으로 에어수플라이의 All Out of Love 띄우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만나요 김명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voi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